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요 또 개리모드 어떤 시간을 만나볼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호지의 친구들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렉츠 자 호지의 친구들 최근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진언니 헐크랑 뭐랑 싸워주세요 헐크랑 뭐랑 싸워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헐크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오봉가 그게 내가 지금 좀 해보고 싶은게 있어 이거 그 이거 소환하고 미로에서도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거야 이 무서운 오봉가 와 진짜 생긴거 보세요 어우 진짜 혐오가인데요 미러에서 과연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오봉가에게 탈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생각나라 플랫붓을 켜고 긁 자 도망가볼게 이게 원래 이거 미로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내가 하도 미로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알게 된게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은 클리어 할 수 있다 소십게 아 오 이씨 잠시만요 어? 우리 오봉가 형님 어디 갔었지? 사실 좀 무서워서 잠시 어.. 지금 약간 그 나르는 기능을 좀 켰는대요 플라잉? 아 약간 바보네 밀로에서는? 오봉가 형님이 약간 바보다 아 아쉽게도 우리 오봉가형님은 미루에서만큼은 바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십니까 형님? 저기있는데? 아 한번 이걸 해보고 싶었어 미루에서도 나도 찾을 수 있나 근데 우리 오봉가형님은 미루에서만큼은 바보다 바보다 페요 데이는 잡고 싶죠 아 깜짝이야 어 교사는 오봉가형님이 바보였다나간etzt에 판정이 됐구요 일단 이제 메인 컨텐츠로 넘어갈건데 뭘 해볼거냐 어 최근에 제가 많은 에드온을 다운받았는데요 지금 에드온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퍼피플레이타임 오봉가 ¡토킹토어! scp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다운을 받았는데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트레버 엔저슨 괴물들도 있지만 이거 이게 좀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플레이버스 좀 켜고 어 이거 징징이 형님 이 징징이 형님이 좀 레전드라고 하거든 이게 약간 SCP공구리 같은 거라는데 어 지금 약간 그 징징이가 SCP공구리처럼 쓰여있죠 여기서 트레버 엔저스 괴물을 소환하면은 둘 싸웁니다 오 징징이 형님이나 지금 트레버 엔저슨이랑 싸우는데 어 뭐야 뭐야 어 아주 박빙이네 우리 징징이 형님이 바를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바르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와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생기게 굉장히 중축한데요 오 정말 강력해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한번 트레버 엔저스 괴물 아 이게 진짜 거의 끝머리인데 그래도 한번 소환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이렛헤드 우드라 내가 왜 죽어 멀리 도망치겠습니다 어 이 월드라는 친구가 확실히 좀 강력하긴 하네요 자 이제 금방 파피 플레이 타임 친구들 한번 다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싹 다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들을 다 소환시키고 뭐 할 거냐 바로 싸워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파피 플레이 타임 친구들을 전부 다 소환시킨 다음에 얘네가 좀 강력하잖아요 근데 키시미시님 좀 빼자 얘는 공격을 안하니까 너는 좀 멀리가 있고 어 여기 계시고요 자 파피 플레이 타임 친구들을 전부 다 꺼낸 다음에 이 트레버 엔더스 괴물 중에서도 좀 강력한 이 얼굴 거꾸로 된 남자 한번 이 친구 한명만 사용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 친구가 다 이겼거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싸워볼게 간다 렛츠 기릿 와 와 와 아니 확살하는데 그냥? 아니 야 얘들아 아니 얘가 얘가 파피에 대해 다 확살하는데 그냥? 아니 이거 컨텐츠 진행이 안 되잖아 아니 잠시마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아니 이렇게 세다고? 마메롱 레그가 좀 강력하니까 마메롱 레그를 좀 강력하니까 마메롱 레그를 좀 소환 많이 하자 오케 간다 이번엔 좀 세거는? 바로 간다 1대 다수 렛츠 길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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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1대 다수는 이기기 힘들다라는 것을 어 보여드린 우리 파피 플레이 타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더 소환해볼게 확실히 마메롱 레그가 있으니까 좀 강력하긴 하네요 우리 엘모 형님도 좀 소환하고 이 친구들도 좀 소환하고 어디보자 카툰캣 이제 트래버 엔더 싸우면 또 뭐죠? 카툰캣 아니겠습니까? 어 카툰캣이랑 밀크 워커 이렇게 세 마리 소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피 플레이 타임 친구들 좀 한 두 마리만 더 소환할게 마메롱 아 세 마리 자 이 상태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길이 오 오 오 오 오 오 쉿 오 쉿 오 오 오 얼굴 거꾸로 된 남자 박살합니다 어 미러로 들어가더니 좁은 공간에서 오오오오 다 죽여버리는 클라 하지만 막판에 엘모에게 잡혀서 그대로 모가지 꺾어버리는 얼굴 거꾸로 된 남자였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1대 다수는 이기기 힘들다 어 일단은 확실히 얼굴 거꾸로 남자 일단 클라스 증명했으니까 이번에는 SCP-173 세 마리 아 다섯 마리 소환시켜보고 마미론 레그 하나를 소환시켜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SCP-173 대 마미론 레그 렛츠 길이 오 오 확실히 마미론 레그가 가뿐하게 SCP-173을 꺾어버립니다 SCP-09루 형님은 또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우리 공구려 형님 나갔어 좋았어 야 비벼봐 비벼봐 오케이 오 싸운다 오 쉣 죽힌거야? 아 이렇게 쉽게 공구려 죽인다고? 야 비벼봐 아니 야 마미론 레그가 그냥 죽이는데? 야 마미론 레그를 좀 많이 소환시킨 다음에 한번 헐크랑 대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자 마미론 레그 다수 소환시켰고요 바로 헐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헐크 오케이 등짝 간다 와 왠지 헐크 버텨 와 뷰티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소환했어요 일단은 일단 지금 와 진짜 진짜 징그랗거든요 아니 야 아니 그 마미론 레그 진짜 레전드인데 아 잠시만 우와 더 소환해 더 소환해 야 컴퓨터 안터져 아직 괜찮아 아직 실패 버틀만해 자 지금 마미론 레그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헐크 형님 헐크 형님 이거 말고 일단은 각성 버전으로 올게요 각성 버전으로 하나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시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얘들아 헐크 소환하자마자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면서 컴퓨터 터졌거든요 다시 이번에는 맵을 좀 넓은 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 아니 마미론 레그 너무 많이 소환했었나봐 갑자기 컴퓨터가 그냥 튕겨버렸어 어어 저 버틸수가 없었네요 다시 한번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전드다 얘들아 와 마미론 레그 봐 와 나 이렇게 많은 마미론 레그 처음보거든 일단 골고루 소환시켜 어 이제 좀 넷걸려 이제 좀 넷걸려 좀 지우고 한 이 정도면 진짜 겉은 한 70만원 80만원 되보입니다 네 780만원 되보이는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헐크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크님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다면은 나와주세요 우리 어벤져스 헐크 좋아 헐크 등장했구요 자 이제 그럼 바로 싸워볼건데요 싸우기 전에 썸네일각부터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지나게 썸네일각 와 와 와 간다 렛츠 지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서버가 터져버렸네 누가 이겼을까요? 이건 헐크가 이긴 것도 아니고 마비롱 레그가 이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화이트 이렇게 해서 오늘 개미모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이가 없어서 마쳐야겠네요 빠이